10페이지의 솜사탕 노래에 대해서 함께해 보겠습니다. 솜사탕에서는 D라는 코드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오늘 D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D와 D7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 두 코너는 상당히 헷갈리는 코드가 됩니다. D를 잡으실 때 항상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의 왼손의 중지, 2번 손이라고 그러죠. 이 2번 손이 맨 아래줄 하나, 두번째, 이 두번째 칸에 누르는 이 손가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1번 손이 밑에서 세번째 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손가락, 3번 손이죠. 밑에서 두번째 줄, 칸은 세번째 칸에 됩니다. D를 잡으실 때는 엄지가 내려가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위로 올라와서 이 줄을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려갈 것을 권장합니다. 중간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몸에서 약간 떨어져야 됩니다. 많이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떨어져서 손톱들이 위가 아니라 얼굴을 보게끔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약간 돌돌아오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3번 손가락이 맨 밑에 줄에 닿지 않도록 손을 구부려서 맨 밑에 줄이 소리가 나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G에서 D로 가면 2번 손이 먼저 가고 1번 손이 가고 3번 손이 가야 됩니다. 이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G 한번 손을 떼고 2번, 1번, 3번 G를 잡고 떼고 2번, 1번, 3번 D 모양은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손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1번 손을 2번 손 다음에 잡는 이유는 나중에 아르페이지를 할 때 이 3번 줄을 곧바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거나 다른 방식으로 잡으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2번, 1번, 3번으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G와 D3번을 먼저 연습을 하겠습니다. G와 D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G와 D에서 치는 방식을 잠시 볼 텐데 솜사탕의 4분의 4박자 치는 방식은 하나, 두, 세, 넷, 넷, 넷 앞쪽에 산톨끼할 때 이런 준법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 두, 세, 넷, 넷 하나, 두, 세, 넷, 넷 이때 넷, 넷 할 때 왼손을 떼 BLI DO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D를 잡고 한 번만 내리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D가 상당히 빨리 잡혀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래 잡아가지고는 박자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빨리 하시면 안됩니다. 아주 천천히 하시면서 G와 D 잡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G와 D를 아주 천천히 교재를 보지 마시고 4박자씩 한마디씩 치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것이 충분히 연습이 되면 그 다음은 거진대기 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하지 마시고 한마디에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그냥 지난만 가시고 마디 중간에 코드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디의 중간인지 첫 부분인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요. 예전엔 예전엔 상당히 상당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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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